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이번에는 영상 안 보고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릴 텐데 먼저 이 다세대 개요정보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성북구죠. 성북구는 지금 현재 한성대 회화동 바로 옆에서부터 저기 장희동까지가 성북동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고요. 그중에 성북구 성북동은 초입에 있다고 보시는데 성북19역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2001년도서부터 사실은 재개발이 지금 한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주민의 많은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부진했던 그런 부분이 공공개발로 가면서 지금 뜨겁게 달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치는 지금 4호선입니다. 한성대에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있고요. 전역 면적은 29.99, 지금 실사역 면적은 51.71이어서 거의 한 15.5평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을 가진 투룸에 지금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투룸이고요.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내년 2021년도 4월달에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4월달에 중공 예정이면서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그럼 건물 특징은 어떻습니까? 건물은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인 건데 1층에 대한 부분은 7필러트로 지금 현재 B죠. 지하는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1층서부터 지금 건물이 들어가서 총 4층까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충분하게 있고요. 한 층에 지금 4가구가 들어가고 있는데 4, 4, 16, 16가구에 접해 있는 건물이지만 도지가 지금 123평 거의 한 130평에 달하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면적을 넓게 지금 현재 설계를 된 부분이고 여기에 지금 베란다라든가 또 내지는 다형도실이라든가 또 안방 건너방에 대한 부분들도 면적이 굉장히 넓게 돼서 여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구조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사시는데도 충분하게 활용, 우리가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4월 내년 봄바람 맞을 때쯤에 여러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직접 중공이 될 텐데 여기 면적이 충분히 넓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 15평 이상으로 준비가 될 거라고 하고요. 투룸인데 공간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 넉넉한 공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도 시원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다가 시스템 에어컨부터 해서 여러 가지 풀옵션,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의 호재들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4호선이죠. 해와역, 대학로 다음에 한성대인데 한성대에서 도보를 한 6분 정도입니다. 이 주변은 워낙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여기가 현재 문화공간으로 인해서 건축하고 있는 그 옆에 1구역인데 거의 여기에 노후도가 85%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하지만 2구역, 3구역은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1구역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이 공공재발로 SH죠. 서울공사에서 진행할 것으로서 67%만 된다고 하면 이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빠르게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재발을 유력하게 진행되는 부분 중에서 성부 1구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학군들이 굉장히 명문 학군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학로에는 우리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한정거장이 더 가면 초등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성균관대학 또는 이제는 서울대, 치의대 또 여기에서 또 한성대, 성심대가 밀집되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고려대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도보로 또는 버스로 2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현재 낙상공원이라는 게 있죠. 조금 더 대학로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낙상공원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 이 공원은 이대푸석병원 자리였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종묘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종묘보다도 더 빠른 것은 창경궁이죠. 창경궁에 지금 현재 바로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우리가 궁이라는 부분은 비원, 종묘, 경복궁, 덕수궁 모두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중심으로 나온다고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학병원도 충분하게 5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죠. 또 내지는 이 주변에 조금 더 움직이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안함 고려대병원이라든가 여기에 또 뭐 여기 삼선병원이라든가 서울대학병원 주변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DP라는 동대문 패전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거리가 지금 동사하시는 부분만 해도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수요를 같이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중립중앙은이라든가 전통시장 굉장히 시내 중심으로서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 노후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개발 지구로서 가치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중심지역으로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이용하거나 자동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전철 편이 4호선이 하나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체보다 더 빠르게 자동차를 이용하면 광화문이라든가 시청은 또 빠르게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동북경천철이 발표가 돼서 왕심리에서 상계동까지 가는 부분들을 이용하는데 여기가 2025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하면 같이 어울려서 월고지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와 사거리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전철이라는 부분이 강북 횡단선이 또 하나 계획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완행과 고속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9호선을 탄다고 하면 완행이 있고 고속이 있듯이 이 강북 횡단선도 고도가 완행이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량리에서부터 지금 목동까지 가는 부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에서 목동까지도 30분 내에 충분하게 닿을 수 있게끔 강북 횡단선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해 거의 다 문턱에 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2030 서울 중심지역이죠. 2030 서울 도심지역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성북 1구역인데 성북 1구역은 숲세권입니다. 이 숲세권 뒤에는 우리가 고급 주택으로서 밀집되어 있고 대사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명문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으로서는 최상의 생활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대학로를 통해서 같이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는데 대학로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고 우리가 건너목에 대한 부분은 한 개의 노선이 아니고 두 개의 노선까지 돼도 건네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문화의 거리가 환성돼 있는 것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그 해 수혜는 여기 성북 1구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신 정도로에 여기에 기획발전, 여기 지역발전 구상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문화회관이 현재 한창 건립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멀리 간다라고 하면 홍능이죠. 홍능에 대한 부분은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라든가 외국어대학이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대학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걸맞게 종합병원도 같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여기 박사님들이 근무하시는 부분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미 여기에 거의 한 3천 평 부지에 바이오 콜러스터가 들어가는 조선 계획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수요와 또 많은 직장인, 업무, 박사님 여기에 근무하시는 의사 또 내지는 많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이것도 같이 엮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전체로로 인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북 1구역이 재개발 정비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아마도 마지막 이게 다세대라고 보실 정도의 굉장히 귀한 매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12층, 지상 2층에서부터 지상 25층까지 지금 15개의 건물이 들어가면서 1777세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1300명에 지금 현재 관련되고 있는데 충분하게 1777대라고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4억에서 5억에 지금 현재 다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분담금이라는 부분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충분하게 아파트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에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택 4호선 역세권이면서 주변 학군 좋고요. 생활의 편의시설도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어제들도 참 많죠. 특히나 경전철 이야기뿐만 아니라 강북의 9호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북 횡단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는 게 바이오클러스터라든지 재개발 이야기까지 해서 개발어제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의 꿈을 꿀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살펴드리는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주택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성북구 1구역에 있는 건데 1구역의 재개발이 공공개발로 가면서 주민의 찬성이 9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고 지난 15일 날 같이 설명회를 지냈던 그런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북구 다세대 지금 매매가가 3억 8천입니다. 지금 평수는 15.5평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평수가 크다라는 부분은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가 지금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1억 1천이고요. 월세를 할 경우에 2천만 원에 1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월세는 2억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월세는 2억이고 전세는 1억 1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